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이번 시간 1학기 기말고사 시험대비 직전 특강 화학 2단원에 대한 OT를 준비해봤습니다. 간단합니다. 수강 대상은요. 시험을 하루 남긴 학생들도 들을 수 있는 강의고요. 당연히 수능시험 아니고요. 내신 대비를 위한 하루 특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 형태에는 화학에서 남기를 해줘야 되는 것들은 선생님이 판서에 쫙 쓸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보면서 따라 하나하나 백지에다가 써보시면 정리가 잘 되실 건데 이렇게 백지 노트 형태로 남기 파트를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와. 얘 나와.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2단원은 계산을 좀 해줘야 되는 파트가 있죠. 그래서 자료에서 어떤 걸 좀 파악해야 하는지 그런 걸 찾아내는 형태로 선생님이 구성을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원장 모형의 변천은 백지 노트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2, 3, 4강 되게 그냥 탁탁탁 약간 찍기 특강처럼 이렇게 너희들이 느껴주시면 되는데 동의원소 부분이 시험에 나오죠. 시험에 나오는데 동의원소에서 그 되게 어려운 계산 노가다들 있죠. 겁나 어려운 계산 노가다들 말고 어? 이거 떴네. 아 얘 접근해야지. 어 얘 문제에서 이거 떴네. 그래 내가 이거 알고 있었지. 이거 접근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문제풀이를 좀 볼 수 있게 그런 스킬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물론 개념에서 했지만 실전에서 바로바로 써먹어야 하는 것들 다 한번 복습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오비탈을 배우는데 오비탈이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피인자기양자수를 가지고 또 약간 IQ 테스트처럼 이게 뭘까? 이 원소 누구야?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자주 나오는 선지에 띄우고요. 이거 뭘 의미하니? 이걸 한다. 이런 느낌. 그리고 전자배치 역시 우리 학생들 왜 이건 다 알고 있잖아.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와 P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1인 건 산소와 마그넷입니다. 이건 알잖아. 근데 이런 것들 말고 평가원에서 자주 나왔던 선지는 내신에 또 그대로 나올 거니까 그러한 선지 보면서 빨리 생각해, 빨리 생각해. 이런 느낌.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3강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4강 같은 경우는 주기적 성질이긴 한데 주기적 성질 자체는 이게 막 얘 무조건 이런 거 나올 거야 라고 하기는 좀 빡세니까 쌤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난 이렇게 풀 거야. 그리고 너희 이거 아니? 이거 금속, 비금속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들 간단한 거 판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개념 리마인드를 쭉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당 한 30분 정도로 쌤이 잡고 있으니까 다 들어봤자 2시간이에요. 이 2시간을 너희들이 좀 소모를 하면 반드시 실전에서 뽕이 뽑힐 수 있게 적어도 2, 3문제는 그냥 날로 먹을 수 있게 그런 이제 강의는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투자하시면 너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시험 공부 좀 되시고 나서 문제 몇 개 풀고 나서 저와 함께 기말 대비 직전 특강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